왜 전화까? 난 안경 쓴 사람 싫어! 캐나다로 의미인가? 그런데 너 우리 반이야? 싫어! 야, 기아가 이게... 이게 뭐냐? 공중이? 이상형입니다. 저는 공대 1사목본 정격이라고 합니다. 음량은 파동의 진폭, 음정은 파동의 진동수, 음색은 정상파들의 슈퍼 포지션에 따른 반복 패턴입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예, 공중네. 아, 행복 동아리였구나. 이것 때문에. 대본 나왔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꼭꼭! 가입하고! 쉽습니다. 왜요? 그게... 미나 때문에 동아리를 들어오는구나. 그게... 아... 아... 어이구... 너 답답해. 기아가... 어? 나 처음 봤을 때 기억나? 어. 어땠어? 공진님 같았어. 봐봐. 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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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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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모진님 내 마음을 받아줄래? 비옥아. ETB Star 바로 이 사람이 미나가 좋아하는 선배라는 거야 창피 알아 나도 그랬거든 창피한데 보고 싶고 화나는데 그랬고 미워 죽겠는데 잊혀지지 않고 솔직히 말해 너 다 알 수 있지? 아, 아니야 그나저나 이제 없어졌지? 나 아직도 공주님 많이 좋아해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해 아니 사랑해 잠깐 마지막으로 내게 키스해 주겠어? 기혁아 공주님 내 마음을 받아줄래? 샤라인